이문 어린이 도서관이 윤지영 작가의 초등자존감 수업을 운영합니다.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줌을 통한 온라인 강연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자는 윤지영 작가와 함께 초등자존감 교육법과 실생활 적용 방법 등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